쉴 휴 그러니까요 응원을 많이 받는 두 선수인데요 두번째 그리고 윤효빈 끝까지 기다리면서 톱스피너로 처리해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랠리에 오늘 하고 있고요 재미있을 것 같은 예감을 확실히 주고 있네요 나갔어요 김혜빈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심현주의 서브 이야 심현주가 좋습니다. 네 정말 복식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자 3구 자 반면 위해지 이채현 점수를 좀 많이 내주고 있어요.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. 서브 득점 6대2 넉점 앞서있는 미래세 증권의 복식죠. 이번에도 이야 3구 반대쪽 코스로 공략을 하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나갔어요. 아 이번엔 네트 받고 나 나 좋아요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. 이야 그렇습니다. 넘기지 못 서브 득점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엣지성의 서브였구요. 초반에 같이 가져야 되요. 포인트가 같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. 아 아 엣지성의 서브 승 즉 리액 믹 을 네 미치 트 3대 6 아 했지 들어갔고요 아 이걸 받아냈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까지 그렇진 않은데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윤호빈 심현주입니다 심현주 서브 미래세치권 앞서 있습니다 아 아쉬울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마지막인데요 아 여기서 이걸 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